그지압 아팜 두려월레이스 전야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툴즈에 파이팅해요. 저희들 완전히 다녀와 소름 끼짜데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툴즈 설탕입니다. 점수는 뭐 우리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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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습관이 많았어요. 차를? 네, 실제 차를. 미디어 콘서가 좀 거품이지 않나요? 아, 물었었어요? 그리고 물었고 포탈켓으로 아, 진짜 나온 거? 안 했어. 하나 뽑았어. 뭐가? 우리가 뭔 얘기했는데? 뭘? 저도 남자예요. 비월레스 시즌 2이었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